자기 몸을 가지고 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낳기 전에는 없잖아요? 또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육체를 나라고 하는 건 허무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 부모에게 받은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상 이 인식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을 일으킨 데서 그것이 존재한 거지 실제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 오원이 다 공했다고 하죠 환야심경에 오원이란 말은 육체와 정신입니다 영육을 다 가리켜서 오원이라고 하거든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고 수상행식은 영혼 바로 정신이니까 그게 다 공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수와풍 4대가 있는데 4대 가운데 무엇을 나라고 하겠느냐 또한 마음에도 수상행식 희노애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인식체를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느냐 식도 80이 있는데 80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느냐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렵죠 뱀이 되면 뱀이 징그럽고 길고 땅에 뿍뿍 기다리지만 뱀이 되어서 뱀구시를 할 때는 뱀 그 몸댕이를 자기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까지 뭐만 나라고 할 게 없다고 우리는 아주 내려다 보겠죠 그러나 뱀 자신은 그것이 아니면 자기 생명과 자기 생동의 그런 역량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라고 하겠죠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가 받은 업신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한문 해석하는 아자에 가서 해석할 때 아는 이신자유야라고 했습니다 아자 설명을 아 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자기 몸을 가지고 스스로 나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관한 그런 물건들 그것은 내 물건이다 내 시계, 내 만년필, 내 신발, 내 의복 전부 다 나에서 붙어서 시작되죠 그건 아소입니다 아소유를 그래서 아소라고 하죠 자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아소에 해당돼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하고 내 것 나에서 이제 거기서 벌어진 거죠 내 것이다 하고 자기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관한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은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아와 아소 불교에서만 아소라는 말을 쓰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아소라는 말은 없어요 불교 독특한 용어라요 아와 아소 아와 아소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거기에 추반되죠 자기 돈이면 내 돈이라고 하고 자기 땅이면 내 땅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와 법이 본래 없는데 어째서 불교 경전이나 속세에서 아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개성으로 답할 때 아와 법을 가설함에 그어간 것이다 아와 법은 본래 없는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아와 법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로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가짜로 말한 것이다 임시 가설한 거요 임시 가설과 같이 어떤 극장도 가설 극장이 있죠 잠깐 허당 집어치우는 거 그와 같이 아 법이 본래 없는 거지만 아 법을 가설한 것이다 아는 그렇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법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 자성 괴생불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아까 아같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은 낱낱 개체개체를 다 법이라고 봅니다 우주만 법 산은 산대로 법이고 물은 물대로 법이고 돌은 돌대로 법이고 헌법이나 빈법이나 그것도 법은 법이죠 그런데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필도 분필이란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성이란 말은 자기 각자 자체를 말합니다 자기 자체를 가지고 있다 줄이면 지성이죠 자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단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줄이면 생해라는 뜻이죠 이건 인지 자생이라고 해서는 자기 주관에 해당되죠 객관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대해서는 어떤 사물에게 아는 것을 법이 되어 가지고 법으로 낸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필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분필이라고 하지 이걸 만년필이라고 하면 안 할 게거든 만년필과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분필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견해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객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꽃이 예를 들면 꽃이란 그 자체가 법이거든 그러면 꽃이 법이 되어 가지고 벌나비에게 내가 꽃이니까 나에게 꽃을 따먹으러 오라 하거든 그러니까 벌과 나비들이 꽃을 보고 좋아해서 채취하려고 가지 않아요 사람도 꽃인 줄 알고 꽃을 꺾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내게끔 가지요 꽃이라는 그 자체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자기 자체고 이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것 없이 법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우주만법을 낱낱이 개체개체를 전부 다 법으로 보는 개념이 짙고 대승불교에서는 낱낱 법을 개체개체로 보기도 하지만 나는 또 전체를 법으로도 봅니다 전체를 법으로 전체를 법이라고 할 경우는 대승불교라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총회 만유라고 봅니다 우주만뉴를 다 총괄한 것을 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만 독특하게 본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우주만뉴를 다 총괄한 그 자체를 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을 말할 때 일심법 대총상 법문체라고 하죠 마하연 대승법을 법이라고 하죠 일심이 만유를 다 총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법으로도 말합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침조만유라 마음이 만유를 다 만들었다 침조만유 침조만유 할 때 이 침이라는 것이 법이라요 이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자 뜻이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이런 경우로 말할 때는 우주만뉴를 다 총괄한 총회 포괄을 할 해자요 총회하는 침조만유설과 같이 우주만뉴를 다 총괄한 전체의 의미로도 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공법공 할 때는 두 가지 다 통합이요 개체개체의 법도 공했고 전체의 법도 공한 거예요 사실상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해서 마음이라고 한 거지 분별 떠나고 오면 마음이라고 할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법이라는 것은 본래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법상종 학설이지만 공정학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와 법이 본래 없고 다 칠물이 아니고 실존이 아니다 말이죠 치료가 아니고 전부 다 가유란 말이에요 가유기 때문에 아 법을 말하는 그것 자체가 전부 다 가설이다 말이죠 밑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 밑에 한번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일체가 유식이라고 나오죠 사만 이 모든 시기 발식이 전변해 가지고 능분별과 소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다 없나니 저란 말은 아합법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체가 모두 시기 내 했잖아요 여기도 아합법이 없단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법이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은 파상종의 각설이거든 반야 공종의 사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식론을 그냥 법상종으로만 봐서는 너무나 잘못 판단이에요 내가 보는 그 법상종 유식론을 법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상과 법성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그 말을 첫날에 내 했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간 거라요 아와 법이 없다고 하는 무하의 도리를 말하는 우법의 도리를 말한 게 바로 법공의 도리 아니냐 말이죠 법공 아법 구공이죠 쉽게 말하면 아합법이 다 공했단 말이에요 아와 법이 함께 다 공한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리가 파상종이다 말이죠 파상공종이다 말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요? 일체가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실상 법상용이라고 낮추어서 유식을 낮은 학설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법상용에서 그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유식종에서는 유식종에서는 일체가 모두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상으로 볼 때는 법상에 해당이 되지만은 유식성으로 볼 때는 하음경과 똑같은 그런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신밀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해신밀경 해신밀경에 보면은 해신밀이 원래가 법상종 수위경전 중에 가장 최고 경전인데 해신밀경에서 말한 것은 처음에는 아함경 소승교에서는 일체법이 있는 도리를 말했다 그 다음에 다른 관약경에서는 일체 공우돌이를 말했다 일체가 다 비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신밀경에서는 일체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그러한 도리를 말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현법사의 판단은 삼시교에서 삼시교에서 경공 침류라고 말하죠 경계는 공하고 마음은 있다고 그런데 경공 침류가 사실은 유식론을 법상용으로 지적하는 말이지만은 경계가 공한 것은 바로 공동의 도리를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신밀경에서는 일체 추상승법을 구하는 자에게 이 법을 말한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상승법이라고 해신밀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유식의 상으로만 말한 것은 아니라 유식의 성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와 법은 본래 없는 거지만 가설을 해서 압법을 있다는 것과 같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와 법을 가설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양상과 가지가지 원양과 변함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여러 가지 아의 종종상을 말합니다 아의 종종상 또는 법의 종종상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말을 종종상전이라 가지가지 양상은 바로 아의 가지가지 상태와 양상과 법의 가지가지 양상을 말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압법을 가설하다 보니까 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지 양상은 어떤 거냐 아의 가지가지 양상은 모든 중생들의 생명 따위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아 종종상은 예를 들면은 모든 중생들의 그 중생들이 모두가 다 자기 종종상은 예를 들면은 모든 중생들의 그 중생들이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이 있다고 보잖아요 자기 생명도 있고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에 대한 여러 가지 존재 그런 것들을 종종상이라고 합니다 수다올면 수다올 사다함은 사다함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한 거라요 그리고 법의 종종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그 칠덕업이나 또는 온척에 같은 거 만약에 이 놈의 적을 확인하는 것은 외도의 que 성급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2X1 무엇을 확인하는 것은 외도의 구성의 그리고 어 나의 이보다 뭔가 같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법에 대한 가지가지 종종 사항입니다 칠덕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들이 말한 거예요 외도 인도 철학, 육파 철학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칠덕업이 6가지를 말하는데 보통은 줄여서 칠덕업이라고 말합니다 칠덕업이 6가지를 말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칠덕업이 6가지를 말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칠덕업이 6가지를 말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그 다음에 5원 또는 12척 7, 8개 칠덕업이 6가지를 말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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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들은 이런 스틸, 덕, 업, 유, 동의, 화합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우주만법을 분류를 할 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기원지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유도들이 볼 때 유도는 인도철학, 국파철학 모두 수론, 성론 모두 그런 사람들 진실이 있다, 실체 진실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실이라고 그 진실의 실체에서 어떤 성덕, 어떤 가지고 있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작용을 하는 것이 업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최상용처럼 최상용과 비슷하죠 결국에 불교나 외도나 외도학설에서 진일보해서 발전한 것이 불교학설이라요 사실은 불교 이전에 인도 사회에서 외도가 먼저 여러 가지 천상, 지옥, 인간, 아수라, 삼계, 육도 같은 것, 윤회, 인과설, 또 죄복설, 선악설 그거 다 외도가 다 말한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지금 인도의 힌두교들 보면 죽고 사는 걸 별로 겁내지도 안 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도 과거 전생에 자기가 복을 못 지어서 그렇다고 체념을 해버려요 남은 것을 욕심내지도 안 하고 그게 다 그녀들의 전통적으로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사상 전통이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존재, 갖고 다루는 것 여러 가지가 조건, 인연이 화합되었다고 돼가지고 법의 정지를 여섯 가지로 분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법의 종종상이다 말이죠 그리고 색수상 행식 오원이나 칩이처나 칩팔계 같은 것도 법의 종종상인데 이건 불교나 외도나 다 똑같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오원이라고 하면 색수상 행식이고 칩이처나 육근하고 또 육진하고 칩팔계는 육식까지 그 전에 한 번 했죠 그건 외도나 불도에 같이 공용되는 법의 종종상이라 그러한 것이 이제 악법을 가설하다 보니까 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상과 여러 가지 변함이 생긴다 말이죠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칩의 변하는 것입니다 칩소변 그래서 청류식 논에서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데 칩체가 전사 이분이라 치그 자체가 말이 좀 어려워서 내가 설명하기가 문제네요 써놓고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런 말인데 한자로는 칩체가 전사 이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을 변한다고 한 겁니다 변함이 있다는 것은 종종상변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종종상하고 또는 종종 변하고 이렇게 두 번 쓰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가지가지 상태와 원양과 양상과 가지가지 변함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각가지라는 그 말은 두 가지에 다 통해요 그러면은 직체가 전 변하여 이분과 비슷하게 된다는 그 말을 성류식 논에서 직체가 전사 이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가령 아리아식 합시다 아리아식이라고 할 경우에 아네아식 아네아라 해도 되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징분 자징분을 자체분이라도 합니다 참분설인데 그 다음에 기언분이고 그 다음에 상분이고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리아식이 되었든지 아네아식이 되었든지 그건 똑같은 말이니까 예를 들면 아리아식에도 자징분과 기언분과 상분이 있고 말라식이나 재료의식에도 기언분, 상분, 자체분이 있어요 삼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신론에는 그런 말이 없고 기신론에서는 업상, 전상, 전상으로 나오죠 업상 그러면 이것을 참새라고 하지요 기신론은 참새로 제가 지금 미세한 거 팔식입니다 이게 팔식은 참새예요 업상이 여기서 말하는 자징분입니다 자징분이라 하여다고 자체분이라 하여다고 이게 이제 기언분이고 이게 이제 상분이고 그러니까 자징분에서 기언분, 상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겁니다 원래 기언분, 상분은 본래 없는 건데 자징분이 변함으로써 기언분, 상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인데 기언분,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징분은 그 아리아식, 아리아식 자체를 자징분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식 자체가 있는데 아리아식 자체에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기언분이 주관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데 들어왔어요 이제 유식론이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것이 백법 같은 것은 그 점 했기요 이건 객관이요 객관 깊은 침략 중의 최고 침략이라서 좀 어렵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할 경우도 있지만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aset 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